오늘 먹을 음식은 메밀국수 김가루도 좀 넣고 잠시만요 양이 많아서 감당이 안되네 집에서 직접 했고 장국도 직접 해봤는데 장국 만드니까 뭔가 좀 아깝더라구요 국물이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맞죠? 내가 생각해도 장국 만드니까 장국 만드니까 뭔가 양파하고 이런걸로 물을 내대요? 그런걸로 물을 내봤는데 신기했어 매력터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살살할게요 왜냐면 한 번에다 또 난리나갈까봐 옷 안그래도 지금 하얘가지고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음 메밀장국은 쉬워요 양파 파 그리고 생강 그리고 메르치지 넣고 일단 물을 우려야 돼 근데 가스오부시 그 가루가 필요한데 저희집에 가스오부시가 없어서 전 그걸 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뭔가 좀 실패했나? 왜이렇게 달달하지? 뭔가 짭조름 달달한게 맛있어요 제가 짜고 단거 이런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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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김치 모르것도 아닌데 이거 김치 참 미안하다 오늘은 떨어져있자 이거 이미 간이 딱 좋아가지고 김치 따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... 이거 진짜 와 국물이 잘한 것 같아 아 맞다 이거 그리고 무 간 거 무 간 거 넣어도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무도 집에 없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했거든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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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으으으음 흐으으으으으음 으으으음 메밀소바 먹방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삼가율이 잘 됐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입에 가득 차서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다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뜨겁지 않고 아까 전에 이거 딱 빨아 당길 때 뭔가 입안에 공기가 없어야 쫙쫙 빨아 당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숨을 쑥 내뱉아주고 한번 쭈루룩 빨아들인다 그런 느낌? 반가워요 아 이거 아 맛있어요 아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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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음 음 아 아 아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대구사는 25살입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해요 오늘은 GTA랑 스트랜드 1딥 그리고 숨바꼭질 그거하고 브릿지 크랭크에 포로구 출 작전 그거 먹방왕끝데스네 먹방왕끝데스네 먹방왕끝 먹방왕끝 먹방왕